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감민가예요. 감민가는 갑과 을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가사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목소리는 바로 을의 목소리입니다. 이 가사에서 갑은 늙은 어머니와 함께 도망을 치고 있는 을을 보면서 말을 거는데요. 을은 여기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과 마음을 하소연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을의 한탄은 갑산에 사는 백성인 감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도인지를 낱낱이 보여주죠. 그만큼 길이가 길답니다. 그럼 먼저 갑의 대사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머리 굽은 할머니는 앞에 가고 다리 져는 이는 뒤에 간다. 십리길을 하루 걸려가니 몇 리 못 가고 넘어지더라. 내 고울에 살던 양반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살면 천하게 되기가 예사인데 자기 땅의 병역을 수행하기 싫다고. 여기서 군정은 군적에 있는 지방의 장정들을 가리키는데요. 국가나 관아의 명령으로 병역이나 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네 또한 도망가면 한 나라 땅의 한 인심에 근본 숨기고 살려고 해도 어디간들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갑의 의도는 어차피 도망가왔자 같은 나라 아니고 같은 사람들의 생각 혹은 마음을 마주하게 되니 군역을 면하거나 비천한 처지를 면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차라리 내가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내려서 7, 8월에는 인삼을 캐고 90월에는 돈피, 담비, 모피를 모아서 나라에서 부과하던 공채와 신역을 갚은 후에 그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가 여기서 공채는 국가에 낼 세금을 말하고요. 신역은 나라에서 강제로 부과하던 부역, 곧 몸으로 치르는 노역을 말해요. 말이 쉽죠. 이제 여기부터 을의 대답이 시작됩니다. 을의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먼저 자신의 가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갑산을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를 말하고요. 두 번째, 과도한 신역을 물기 위해서 했던 일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고울로 떠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 내 또한 갑산 백성이라 이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 이 땅 일을 모르겠느냐. 우리 조상은 남촌에 사는 양반으로 진사급제 끊이지 않아 금장식과 옥패를 비스듬히 차고, 즉 임금을 가까이 모시던 높은 벼슬을 하다가, 시기하는 사람이 없는 죄를 꾸며 온 집안이 변방으로 귀양을 가게 된 뒤에, 나라의 끝머리 지방 이 땅에서 칠팔 세대를 살아오니 조상의 숨은 은덕을 이어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로다. 여기서 읍중구실은 관청의 일을 맡아보는 직무를 가리키는데요. 그 중 첫째라는 건 관청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다는 의미겠죠. 다음에 나오는 좌수나 별감, 풍헌, 감관, 요것들 모두 지방직에서는 우두머리급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들어가면 좌수별감, 나가서는 풍헌감관, 단순 관리나 예식을 맡아보는 직무에 불과하면 체면을 보아 사양하곤 했는데, 슬프다, 내 시절의 원수의 모해를 받아 군사로 떨어졌단 말인가. 내 한 몸이 하찮게 되니, 좌우 전후 많은 일가친척, 차츰차츰 군역으로 충원되는구나. 대대로 조상 제사를 받드는 나는 하는 수 없이 매어 있고, 걱정 없는 일가친척들은 자취도 없이 도망가고, 도망간 여러 사람 모든 신혁을 내 한 몸이 모두 물어내니, 한 사람이 물어야 할 신혁은 3냥 5전이나 담비가죽 2장을 내는 게 법이다. 도망간 일가친척 12명이 내야 할 신혁까지 합하면 46냥. 해마다 맞추어 물어내니 석송인들 감당하겠느냐. 여기서 석송은 옛날 중국에서 아주 알아주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이런 신혁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약간의 농사 접어두고 인삼 캐리어 산에 들어가 허황령 보태산을 돌고 돌아 찾아보니, 여기서 허황령은 갑산 북쪽에 있는 산마루고요, 보태산은 갑산 동북쪽에 있는 산에 말합니다. 인삼 싹은 전혀 없고, 오가피 잎이 날 속인다.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팔고와의 고추바람, 아유 맵다. 안고 도로 입산하여 담비가죽 구하기 위해 사냥길에 오르고, 백두산 등에 지고 분개강 아래로 내려가서 쌀이 꺾어 병풍처럼 높이 쌓아 대를 만들고, 이깔나무를 모아 우등불, 모닥불을 만들고, 하나님께 축소하고 산신님께 빌어서 물, 채, 줄을 갖추어 놓고 좋은 운수가 일어나기를 바라되, 내 정성이 미치지 못하는지 사망살, 즉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보는 운수가 붙지를 않는구나. 빈손으로 돌아서니 삼지연 호수에서 노숙을 해야 할 상황이라, 입동 지난 3일 후에 밤중에 눈이 꽤 나오니, 다섯자 깊이 이미 넘어 내댓걸음을 못 옮기네. 식량이 바닥나고 옷이 얇으니, 앞에 근심 다 떨치고,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길을 헤아려, 사람들이 사는 곳을 찾아오니, 검천거리 첫눈에 보이는구나. 여기서 검천은 두만강 밖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첫 닭소리가 그윽하고 인간은 적적하니 한창 자는 중이다. 집을 찾아 들어가니 혼비백산한 반시체가, 여기서 반시체는 바로 을의 모습을 묘사한 거겠죠. 추운데 한창 걸어왔으니까 반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 보이겠죠. 말도 못하고 넘어지니 더운 구들 아랫목에, 송장같이 누웠다가 정신을 차린 후에 두 발끝을 굽어보니, 열발가락이 간데없네. 간신히 조리하고 목숨을 구하여 소에 실려 돌아오니, 80이 된 우리 어머니 마중 나와 하시던 말씀, 살아왔구나 내 자식아, 수입 없이 돌아온들 모든 신혁 걱정하겠느냐. 논밭과 집안살림 모두 팔아 46량 돈 가지고, 파기소, 즉 병정이나 죄인의 기록을 보관하는 곳을 찾아가니, 그곳을 담당 무관히 호통을 치기를, 우리 사또 분부하기를 각 병사의 여러 병역, 부역세로 단비 가죽 외에는 받지 말라 하셨다. 관과 명령이 이같이 지어만이 하는 수 없이 물러났구나. 돈 가지고 물러나와 억울한 사정을 글로 지어 하소연하니, 번거로운 소송이나 판결을 말라 하고, 군사를 맡아보는 종을 보내어서 불같이 재촉하니, 늙은 부모가 먼 길 떠날 때 들일 행장으로, 8승 4피를 두었더니 8량 돈을 빌어서 받고, 팔아다가 채워내니 50여량 되겠구나. 여기서 8승은 8세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새는 옷감을 새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부모가 먼 길 갈 때 들일 행장이라는 말은 아마도, 후회, 미래에 부모의 제사를 위해서 미리 마련해둔 것들일 거고요. 그러니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50량 조금 넘게 마련한 거예요. 삼수와 각진을 두루돌아 26장 돈피를 사니, 10일이 다 지나가네. 성화 같은 관과 분부로 대신 벌받을 사람을 잡아 가두었네. 불쌍하구나 병든 아내는 감옥 안에 갇혀서 목을 메워 죽었단 말인가. 내 집 문전 돌아드니 어미 불러 우는 소리. 구천에 사무치고 의지할 데 없는 노부모는 인사불성 누웠으니 기절한 탓이로다. 여러 신혁 바친 후에 아내의 시체 찾아 장사 지내고, 조상 사당에 모시고 땅에 묻어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통곡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미물인 참새 때도 같이 서럽게 운다. 변방에 사는 우리 같은 인생은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군사 싫다 도망하면 화외민, 즉 임금의 덕행으로 감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만, 한 사람이 혼자서 죽거나 도망간 친척들의 병역, 부역세를 대신 물어낼 새도 없이, 또 금년이 돌아오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노라. 나라님께 아뢰자니 아홉겹 대궐문은 멀기만 하고, 요순같은 우리 임금 해와 달같이 밝으신들,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이 극한 변방에 엎어진 항아리 아래에 비칠 손이야. 그대 또 내 말 들어보소. 다른 곳 소식 들어보게. 북청부사 누구시던가 성함은 잠깐 잊고 있네. 북청부사가 군정을 제대로 실시하여 죽은 자까지 신혁 징수 대상에 넣어 살아있는 다른 사람이 물게 했던 걸 바로 잡아주니, 이를 통해 죽은 자의 원한이 풀렸으리. 각 부대 초관의 여러 신혁을 크고 작은 민가에 나누어 징수하니, 많으면 닷돈 정도, 적으면 세돈이라. 이웃고울 백성 이 말 듣고 이고지고 살 곳을 찾아 물려드니, 실제로 없는 사람이 군정 명부에 오르는 일이 없어지고, 민호가 점점 늘어난다. 나도 또한 이 말 듣고 우리 고울 군정 신혁의 처리에 대한 북청의 예를 들어 관하에 상소를 바쳤으니, 본 고울의 백성 소장에 대한 판결을 적는 본 관하에 올려졌는데, 소장 내용에 대한 옳고 그름은 따지지도 않고, 올린 사람을 메워놓고 곤장을 한 차례 때린단 말인가. 천신만고 끝에 풀려나서 고향 생활 다 버리고, 이웃 친구 아직 못하고, 노부모 잡고, 아이는 끌고, 한밤중에, 후출형길은 들킬까봐 가지 않고, 금창령 험한 고개를 허우적이며 애쓰고 넘어 단천 땅을 바로 지나 성대산을 넘어서면, 북청 땅이 거기 아닌가. 거처가 싫고 좋고 다 떨치고, 모든 식구 편히 지키고 신혁 없는 군사되세. 내 사는 곳 신혁이 북청 같다면 부모와 이별하고 산소를 버리고 떠나겠느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충군 애민 북청원님. 우리 고을 들르시면 군사행정의 비참함을 표현하여 헌패 위에 올리겠다.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동생 거느리고 이 고개로 접어들 때, 그땐 내 말 깨우치리라. 내 마음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 다 하려면,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반도 모자르리. 해 지고 바삐 갈 길이 머니 하직하고 가노라. 길고 안타까운 이야기였죠. 지금 갑산이라는 고호를 벗어나 함경남도 북청으로 향하는 중인 감민은 원래 양반 가문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조상 때 모함을 받아서 변두리로 쫓겨났죠. 늘어나는 신혁을 물려고 인삼을 채집하러 나가기도 하고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관에서는 신혁을 돈피 외에 받지 말라면서 새로운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다시 돈피를 사러 나간 사이에 아내는 감민 대신에 관가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죠. 그리고 북청의 괜찮은 신혁 처리 방법을 제안했다가 매질까지 당했고요. 끔찍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자는 북청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떠세요? 대화 형식으로 더욱 생생하게 감민의 고통이 드러나죠? 감민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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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